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석화 입니다 초고추장 따로 준비했구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고추장 진짜 맛있어요 바로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예요 듬뿍 찍어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정말 맛있어요 큼직하게 먹을 거예요 마요네즈 바다향기가 입안 가득 맴돈게 진짜 너무너무 신선하고 맛있네요 여러분 겨울에는 석가 꼭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제맛 진짜 맛있네 통과장 마지막! 마지막, 석화에요 석화를 맛있게 먹어봤구요 여러분도 제철음식 먹고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